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셔틀버스 재운행을 논의하였지만 불발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재운행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와 셔틀버스 업체 간의 가격 협상 문제로 결롤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세경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의 경우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노선, DMC와 증산역 노선, 그리고 홍재역 노선까지 총 3가지의 노선을 자연캠퍼스의 경우 기흥역 통학버스, 시내 및 진입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학우들의 통학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셔틀버스 운행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는 중단된 셔틀버스의 운행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인문캠퍼스는 여전히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문캠퍼스의 경우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도로 수요의 증가와 주차공간 문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문캠퍼스 하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인문캠퍼스와 주요 도시철도역 간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매우 필요하다의 79.13%, 필요하다의 17.47%로 약 96%가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버스 탑승 인원이 많아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모대학교의 경우 정능력 기준 1.7km 거리에 기름력 기준 2.6km 거리에 대학이 위치하고 캠퍼스 양옆으로 언덕이 존재하며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와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캠퍼스와 달리 모대학교는 코로나 시기에도 노선을 축소할 뿐 꾸준히 5에서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대학교는 넓은 대로변의 정문이 위치해 45인승 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그 차이였습니다. 인문캠퍼스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변화된 주위 주거 환경으로 인한 도로 수요의 증가와 좁은 주차 공간이 셔틀버스 재운행을 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많은 인원 수용의 한계로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복지 공약인 크러시아워를 내걸었지만 두 번의 버스 입찰 요청이 유찰되며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수 버스 업체의 도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전기사 구인의 어려움, 별도의 40인승 버스 구매에 관한 비용 문제가 무산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구비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 안에 셔틀버스를 재운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해결되지 않은 통학 교통편의 문제로 인해 셔틀버스 운행을 원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명지대학교는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고세경 기자였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훌쩍 다가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시고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이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